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2년 2회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계로운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이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도 우리 윗풀의 4지대 구분해서 지금 회복지대 특성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해설에도 지금 교재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윗풀의 자정단계 이거 4가지 분해지대, 활분, 그 다음에 회복정수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회복지대라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분해지대는 오염이 일어나서 DO가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완전히 형기성 상태가 돼서 되고 그 다음에 회복지대는 다시 형기성에서 호기성으로 넘어가는 지대고 정수지대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완전히 회복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지대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형기성에서 호기성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요? 질산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번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원생동물, 그 다음에 우리 로티퍼 같은 윤충류, 각각류 이런 것도 번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줄어들어요? 당연히 형기성 세균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기성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특징으로 틀린 거 세균수 감소한다 맞고요. 발생된 암모니아성 실소가 질산화된다 맞네요. 용존사도 농도가 포화될 정도로 증가한다. 자 4번 규조류가 사라지고 윤충류, 각각류가 감소한다. 틀렸죠? 증가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해설에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봅시다. 강우의 pH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빗물입니다. 1번 보통 대기준에 CO2와 평형상태에 있는 pH가 이렇게 돼야 되죠? pH가 5.7에 산성을 띄고 있다. 5.6, 5.7 이렇게 자연 강우가 pH 5.6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이 CO2가 물에 녹아들어가면 탄산이 돼서 약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세요. 다른 게 확실히 답이면은 다른 게 답일겠지만 다른 게 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산성 강우의 주요 원인 물질 네 우리 산성비 원인 물질 산성 물질이죠? 삭스낙스 그 다음에 염소산암을 맞죠? 그 다음에 산성 강우 현상은 대기오염이 혹시만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거 아니죠? 우리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요. 산성비도 그렇고 아니면 매연도 그렇고 그 지역만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매연이 넘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대기오염은 대부분 광역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 CO2에 의해서 이제 지구온난화라든가 아니면 오존증 파기 이건 전지지구적으로 일어나죠.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게 영향이 엄청 넓어요. 그죠? 그래서 국한되어 혹시만 지역에 국한되다. 즉 국지적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산성비도 광역적 황사도 광역적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볼게요. 강우는 부유제로 인하여 때때로 알칼리성을 띌 수 있다. 이 부유제가 뭐냐면 우리 연소를 시켰을 때 화석열소 연소시켰을 때 제로 낳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떠서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주성분이냐? 우리 이런 거 CIO2라든가 아니면은 실릭 이제 알루미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금속의 산화물이죠. 금속 산화물은 연기성이거든요. 그래서 부유제가 알칼리성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은 새로 나온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은. 3번 지문도. 그래서 이 문제는 신유형 문제로 볼 수 있어요. 문제 3번 볼게요. 부영양화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으로 틀린 것은 부영양화 정말 자주 나오죠? 1번 부영양화가 진행된 수원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영양음료 공급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네요. 너무 많으면 농사도 못 지어요. 그래서 해설에 여러분 제가 넣어놨죠. 부영양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시면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질소가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경작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 문제 여러분 언제? 19년 2회에 그대로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우리 조류의 영향 맛, 냄새 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인부하 모델, 볼러문드 바이더 모델 맞고요. 그 다음에 침수층의 디오는 당연히 적겠죠. 우리 어디에 윗부분에 침수층 말고 이제 표수층이 많죠?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4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우리 중금속에 관해서, 유해물질에 관해서 영향 물어보는 거는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18년 이래에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카드뮴, 인체에 투각성이 높고 이동성이 있는 독성, 메틸 유도체로 전환된다 그랬는데 이거 메틸 유도체로 전환되는 거는 카드뮴이 아니고 메틸 수은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대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1번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